아 엄마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됐어 이제 그만 사 말랑 그냥 많은데 집에 굴러다니는게 다 말랑해 너 지금 손해도 들고 있네 지금 아 나 이거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다 누나 거잖아 야 나 이거 용돈만 산거거든 아우 이제 그만 사어 몰라 나 엄마 안 사줘 아우 와우 나빠시야 야 그러니까 너도 용돈 나와서 사 나 용돈 조금이야 누나는 나보다 용돈 더 많이 받잖아 야 중학생 되면 돈 더 많이 필요해 나도 많이 필요하거든 어허 떠졌어 오 오 오 오 교eled다 ai 과 emailed표 refres. soon 말termin shownоры 죽고 señora hoy고 무ip 로 같는 거 99 아 아 허 저거로ilen 막 옷도 썼지 이 안에 물질은 뭘까? 아! 창각 껴야겠다 이왕 이렇게 된거 말랑이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ель지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오오오오 일단 이거 잘라주고 오! 아잇! 아잇! 뭐야 이 안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닿았는데 아 정말 문제가 많다 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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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들었는지 한번 해보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잘라주고 아잇 뭐야 이 안에 이렇게 닿는데 아 정말 문제가 많다 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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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 안에 이상이 있다 여기에 애깨를 넣어줍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 난다 같이 섞어버리면 오케이 이 안에 자몽 들었다 우와 어떤 느낌일까 오케이 아 아깝다 우와 안이 쪼개져 우와 우와 슈우 슈우 와 이거 장갑에 다 붙었어 아 오케이 우와 또 이게 원래 투명색 이었거든 앳길 이거 말랑이 터진거 섞으니까 이렇게 됐어 우와 이거 봐 저 신기하지? 재밌다 약간 딸기호요 같은 느낌 딸기호요 아 신난다 근데 이 껍질로는 뭘 못하나? 좀 아까운데 아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면 오 됐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입구를 입구를 머리끈으로 묶으면 완성 놓치면 안 된다 물렁물렁이 완성 이게 풍선이랑 또 다른 느낌이야 완성 이렇게 한번 더 묶어줬어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오 이거 진짜 재밌어 엄청 약간 복숭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널면 되겠다 터졌을 때 재밌다 아 산지 얼마 늦다고 말랑이가 터지냐 어 뭐야 터졌나? 어 뭐지? 어 안돼 내 말랑이 내 말랑이 아 진짜 내가 엄마한테 겨우 쫄랑서 삶 말랑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때 본드를 묻혀서 내 꼬만 된다고 했어 본드가 어딨지? 엄마! 어! 여깄다! 어! 본드 찾기! 어! 좋았어! 이 본드로 터진 부분에 붙여주면 되겠지! 어! 여기다! 어! 여기다! 붙여줄게! 어! 열어서! 어! 이렇게 말랑이 터진 거를 메꾸면 되겠다! 이제 기다리면 돼! 하하하하하 이렇게 터진 말랑이에 방울솜을 넣으면 스키시가 되는 데 있어! 한번 넣어보겠습니다! 방울솜을 넣어줍니다! 어! 이렇게! 어! 어! 이거 넓히니까 이렇게 넓혀지네 오케이! 오케이! 아! 어!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을 머리끈으로 묶어줍니다! 어디가! 어디가! 이게 은근히 튼튼하더라고! 완성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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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이거 근데! 아! 이거 되게 느낌 귀엽다! 모래랑은 또 다르다고! 스키시도 아닌 게! 오! 약간 스키시 느낌 나기도 하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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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렴 뭐하냐? 아! 아! 나 말랑이 터치러서 뽐들이 바르고 지금 굳히고 있어! 나 말랑이 터져가지고 이거 스키시로 바꾸고 있어! 이거 봐라! 여기 안에 방어수입니다 이거 봐 방어수 만에 보이지 어 본드 말리고 있어 나도 말라니 터졌는데 내꺼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크게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가위를 잘라버렸어 넣고는 얼마나 됐어 본드 바른지 이거 바른지 한 3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야 그럼 1시간이나 지났는데 말랐겠지 아니야 아직 몰라 터질 수 있잖아 1시간이면 말랐어 이제 만져봐 이제 만져볼까 아 걱정되는데 오 우와 우와 다 굳었나봐 안터지나봐 오우 고쳐졌다 고쳐졌다 그치 고쳐졌지 오우 고쳐졌어 말랑이 살렸다 아 누나 또 터졌어 아 여러 군데 터졌었나보네 말랑이 살리기 대실패 나는 이걸로 스키시 만들었는데 샐 login 스키시 만들어서 놀기 대 성공 아우 진짜게 얘네 això 미치겠어 이케 아우 사주면은 다 터트려넣고 이거 아우 진짜 야 우리 재밌는 게임 할래? 재밌는 게임? 어떤 게임? 자 준비 시작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